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혜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연실 좋은 차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0년 4월 등록된 현대 메가트럭 280마리짜리 4월 등록된 30,000km 초장축 길이 6m 25짜리구요 폭은 2300, 추간거리는 4900입니다 중축은 4,260이구요 주행거리는 키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리만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31,349km 현대 기준 지금 봤을 때 4월까지는 엔진 동력장치 대해선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구요 보시다시피 6단 수동 미션이고 메가트럭 280마리짜리입니다 그리고 골드 등급으로 여기 보시면 시트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통풍 발열도 되어 있습니다 적재형 단계 철판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 깨끗해요 그리고 이 차가 중요한게 이 어디있어 여기있다 빔 이 디귿자형 빔이 12개 들어갔어요 쭉 들어 끝에까지 들어갔고 이쪽에도 더 달아 두셨더라구요 전차조바 그래서 꼼꼼하게 만든 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보여드릴 부분은 없고 일반 카고트럭이라 차 초장축 보통 초장축은 장비하시는 분도 장비지만 철강 회사 쪽에서 많이 구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차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보시면 프레임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그렇고 어디 딱히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초장축 6m 25짜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가 괜찮을 거고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고 화물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단에 최대한 비트에 연락주시고 자세한 이 차량 스펙은 여기 하단에 명시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